도레봉님의 가스로 만들 수 있을꺼야 좋았어 이것만 이 약품만 넣는다 하면 나는 식인식품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이 도레봉님의 가스로 만들 수 있을꺼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넣어봐야겠구만 딱! 오! 오! 좋았어 만들었다 드디어 만들었다고 바로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이 세계의 지배대 만들 수 있을꺼야 하하하하하하 음 그러면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해봐야겠지? 자 그러면 바로 공원에 가서 성능 테스트를 위해 씨앗을 심어봐야겠구만 히히히히히히히 수행평가로 씨앗을 씨앗을 꽃이 피는걸 심어가지고 이쁜 꽃을 만들어 오는게 숙제지 아주 이쁜 녀석으로다가 아주 열매를 아주 잡초같은거 말고 아주 이쁘게 키워야 나 여기 가서 꼭 키워야겠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아잇 뭐야 이거 아잇 너 뭐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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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계의 주인이 돼 봐라 지라야 멍집이다 뭐라는거야 저기 이거 가서 심어야 되니까 나와요 아잇 뭐야 저거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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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역시 쉬는 날에는 TV보면서 축구를 보는거라니까 아! atsu社싱그 HTT 야, 봄새야 비켜봐! 아빠 TV봐야 되니까 아아! 나 이거 아빠! 그거해야 돼! 뭘 하는 애인데? 나 이거 뭐지?aten 거 학교 수행평간대 오오오오 응. 생산 사업 수행평간대 이거 해가지고 싹을 틔워서 꽃을 피워서 가야돼 아아 너 숙제구나 숙제 응 이거 근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심어줘 아아 아 맞어 아빠가 회사에서 숙제를 받아왔는데 그게 바로 축구북이야 비켜줄래? 어 비켜줄래? 아빠 어 심어줘 아 안돼 아이 아빠 머리털 심을 것도 없어 뭘 심어 또 여보 여보 그냥 해 주고 와요 그냥 아아 여보 나 뭐 저렇게 쉬는 날인데 여보가 좀 이렇게 좀 그 씨앗 심는 것 좀 알려주고 그래 봐 좀 아이 여보는 일주일에 하루 쉬지만 나 일주일에 일주일 내내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하고 그러는데 여보 용돈 받고 싶지 않나봐요 이번 달에 어어 용돈? 용돈이 협박하기 이끼어끼 어 있을 수도 있지 용돈 안 줄거에요 나 생각하니까 심어달라고 나 이거 학교 숙제란 말이야 아니 학교 숙제에서 왜 그래 범죄 좀 좋아줘 아니 학교 숙제에서 왜 너무 사랑하래 이거 미치겠네 이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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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무슨 씨앗인데 이거 어 뭐였지 몰라 그 꽃 피는 거 뭐 있었는데 민들레 그런 건가 어 그랬던 거 같아 음 그래 그럼 뭐 아빠가 이쁜 꽃 피게 해줄게 아야 나중에는 엄마한테 부탁해라 이런 거 알았지 알았다 일단 빨리 해줘 일로와봐 아 여보 나 이거 신고 올게 열심히 해 용돈 받고 싶으면 자 봉사 일로와봐 이거 맨손을 심을거야 선을 열어버려 맨손을 심어야지 어 우리집 언제 이런거 준비했지 자 일단은 이거 농사복을 입어봐 흙티면 지지하니까 농사복 입어봐 어이 좋다 너 안보이지 않니 어어 안 보일거 같은데 자 어쨌든 자 이거 물양둥이 집어 집었어 그리고 나무고깽이 짚고 집었어 울타리도 짚고 자 자 이제 씨앗 심으로 가자 출발 음 그래도 뒷마당에 심지 뭐 이거 이쁜 꽃이라고 이쁜 꽃 응 완전 이쁜거 그래 음 그러면은 일단은 자 어 씨앗이 좀 많네 자 이렇게 다 안해도 된댔어 아 그래 밭을 좀 갈자 이렇게 봉사해지 한번 갈아봐 갈게 밭갈게 아 밟갈 야 밟으면 어떡해 밟으면 어떡하냐 어 이러면 밭이 망가지잖아 밟을 한번 갈아봐 밟을 한번 갈아봐 아빠가 이거 아 이거 막갈이면 어떡해 아 와아아아악 아 됐어 심자 아 이렇게 막갈이면 이쁘지 않잖아 어 자 그러면은 여기만 이렇게 심어보자 여기만 이렇게 심어보고 여기다가 아빠가 자 물을 깔아놓을게 이러면은 이제 씨앗들이 물을 먹고 자랄거야 자 자 4칸 4칸으로 해봐 자 됐어 됐어 자 또 많은가 동물들이 넘어가면은 밭이 망가지겠지 울타리로 여기 밭 못 넘어가게 막아봐 말똑 아 야 여기다 막으면 어떡해 야 밭이 망가지잖아 아이 진짜 자 좋았어 야 선생님이 근데 이렇게 밭을 만들랬어? 아니 그냥 하나만 심으면 되는데 아 하나만 심으면 아 젠장 자 일로와봐 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흙을 조금 판 다음에 씨앗을 딱 심는거야 이렇게 어 너도 한번 해봐 더 더 더 보기 잘하네 더 더 나 자 아빠도 이렇게 심는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씨앗이야? 꽃이야? 뭐야 나도 몰라 그런가보지 뭐 음 어 잘하네 나 나 아 봄사 그리고 이런 밭같은거 있지? 네 밭같은거는 약간 걸음을 주면 좋아 걸음이 뭔지 알아? 걸음 걸음이 뭐야 약간 비료나 약간 이런 얘네들한테 영양분을 주는거야 한마디로 간식을 주는건데 어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은 사람동으로 아니면 돼지똥 같은거 있잖아 그런걸로 어 애네들한테 영양분을 줬었어 옛날에 말이야 아 요즘엔 근데 요즘엔 안줘 요즘엔 비료주면 되니까 음 음 오어어 음 그래그래그래 일단 똥 싸면 안 된다 알았어 음 됐다 이제 무럭무럭 잘할거야 저어 빨리워 나 이거 구경만 좀만 더 하고 갈게 그래그래 저희도 밟으면 안된다 아 그래도 이렇게 밭을 심어놓으니까 뿌듯하구만 자 아 여보 저 집에다가 뒤바봐봐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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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봄손은 저러고있대 저기다 밭을 만들어놨어 어디다 이쁘지? 아 이쁘네 보기에도 좋고 잘했네 이번달 용돈 처음엔 올려줄게 고마워 고마워 저 꽃밭이래 꽃밭 학교 숙제하고 저런게 있냐 에 어쨌든 뭐 한 일주일이나 뭐 몇주일이면은 뭐 꽃이 피지 않겠어? 음 며칠내로 필거야 요즘에 날씨 따뜻해가지고 그럼그럼 액션 음 아빠가 얘네들이 잘하려면 걸음이 필요하댔지 그럼 내가 똥을 똥을 아 아 똥 어 여기도 똥 여기도 똥싸고 똥 아빠한테 칭찬받겠지 아빠 아빠때 칭찬받겠지 아빠 여보 이상하다 어디서 똥생산하잖아 뭐지 잠깐만 아휴 봄수 봄수 옷에서 나는 냄샌네 이거 아휴 무슨 냄새 이게 아빠 아빠 내가 걸음 줬어 걸음 걸어 아빠가 아까 주라 그랬잖아 걸음? 아니 야 이거 누구 똥이냐 봄수야 내 똥 아 야 야 어쨌든 니가 아빠가 아빠가 있는 사람들은 걸음으로 줬다며 야 저 똥사이에 껴있는 옥수수 봐라 야 영양분이 충분하겠다 그래도 빨리 자라겠네 뭐하자 어쨌든 내일 이거 내가 볼 때는 음 일주일 뒤에 일주일 뒤에 이렇게 다 필거야 응 아예 그래 빨리 와 아예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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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꽃은 안 폈어 꽃은 안 폈어? 아 휩싸기만 났나 보네 그러면 도대체 자라봤자 얼마나 잘 안 폈어 엄청 자랐어 나만큼 자랐는데 은뻥뻥뻥 아.. 뭐야? 어요? 뭐지? 어? 아 이거 뭐야? 이거 꽃 맞아? 이거 뭐니? 이거?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뭐지? 아니 봄수가 잘 키웠네 아니 뭘 잘 키워? 이거 하루만에 아니 아니 하루도 앉아 놨다고 아니 12시간도 앉아 놨는데 벌써 이렇게 잘하는 게 말이 되나? 근데 꽃이 안 폈고 나 꽃 피워가야 되는데 학교에 뭐야 이거? 이거 뭔데? 학교에 이런 거 피워가야 돼? 어? 이거 뭐지? 여보 이거 본 적 있어? 이런 거? 아니 나는 이런 거 처음 보는데요? 여보? 야 봄수야 어쨌든 야 이거 좀 너무 큰 거 아니냐? 이거 학교 어떻게 가져가지? 에이 됐고 야 여보 아 들어가자고 나도 뭔지 모르겠다 에이 클레이어어 봉수야 빨리 들어와 음 에이 뭐야? 야 봉수야 아빠랑 같이 물이나 주러 나가자 오케이 아 나와나와 이거 물이 땅에 다 메말났네 여기다 물 좀 주고 여기다 물 좀 주고 자 야 물 자주 줘야 돼 알겠지? 으악 그나저네 이거 봉수 똥 때문에 금방 자란건가? 어? 내 똥이 그런건가? 모르겠네 봉수야 응 아 이거 필때까지 물 열심히 주자 왜 이렇게 컸대 응 그니까 그걸 왜 이렇게 컸대 어어 봉수야 어 이건 뭐야 이거 뭐야 뭔데 뭔데 범세 범세 뒤를 보라니깐 뒤를 어? 범세 굉장히 кто 네 봉세야? 아...아무것도...아무것도 없지않나 봉세까...아구래도 이심물 뭔가 이상해 너...이거...선생님이 준거 맞아...이 씨앗? 어... cath... 내가 잘 겳본 건가? 어이? 여보!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니 왜요? 아니 기다려봐 봄수야! 어? 왜왜왜왜? 몰라 봐봐 봄수를 봐봐 뭔데 도대체? 왜 그런건데 나한테? 뭐야? 아 여보 뒤를 봐 뒤를! 뒤를 뭐라고? 뒤를 마! 왜왜왜 뭐야? 진짜 아빠 있잖아 아 왜고? 이거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여보 보약 좀 보약 좀 먹어야겠다 아니 이거 뭐야 아니 난 진짜 봤으니까 저 식물 이상하다고! 거짓말 아니 뭘 봤다는거야 저 식물 뭔가 아니 저 식물이 갑자기 슈슈슈슈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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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니까 널 물었다니까 뭐라는거야 진짜 아니 올라갈거야 아니 아니 여보 정신좀 차려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어이 젠장할 저 식물은 분명 살아있는거 같은데 이 저 식물 아무래도 수상해 나 혼자 가서라도 가서 죽여야겠어 이씨 저거 이상하다니까 어이씨 어 내가 간다 어 어 어 봐바 움직이잖아 얘들아 이거 봐바 얘들아 뭐야 내려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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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또 이빨을 벌리면서 날 공격하려고 했어 봐바 봐바 어 뭐야 또 안그러네 야 니네 뭐하는 애들이야 무슨 소리야 또 왜 이러는거야 아프면 나한테 이빨을 드러내면서 날 공격하려고 했다니까 아빠 언니 이상해 나 나 찾지마 우리 에잉? 어 저거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씨 야 이 못된 야 이거 봐 이빨을 벌렸어 이 나쁜놈들 짱너무 새끼들 짱너무 새끼들 야 야 야 절란다 야 야 어 어 다 죽여야돼 다 죽여야돼 어 어이 이거 완전 완전 무서운 벌레 이거 완전 식물들이구만 이거 이거 뭐하는 식물들이냐 어 이거 버려야돼 버려야돼 이거 이거 뭐냐 봄두아 너 그치 뭘 갖고 온거냐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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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끔찍해 끔찍해 아파봐 빨리 다 죽여야돼 다 죽여야돼 어 야 봄두야 어 봄두야 어 어 어 어 나 죽을뻔했어 나 죽을뻔했다니까 뭐야 왜 시끄러 죽겠네 우리 아빠 진짜 아이 식물이 날 궁극했어 일로와봐 가보자 가보자 에휴 이상한 소리에 자꾸 한번만 더 해봐 아니기만 해봐 어 봄두 수행평가 씨앗들 다 어디갔어 뭐야 아니 내가 식물들이 움직이길래 내가 이렇게 다 죽여버렸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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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레스 웨이평가 아니 진짜 아니 이거 진짜 아니 진짜 레스 웨이평가 아니 진짜 움직였다니까 아빠 때문에 너 망했어 스웨이평가 아니 진짜 움직였는데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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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키운줄 알면서 아휴 진짜 내가 못살아잇 내가 헛 pumped음을 본건가 아니 뭐야 아